오늘의 강의 주제는 용산, 삼송, 신분당선, 석부연장선이 드디어 착공한다, 이곳에 투자하라 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교통공약, 윤심, 오심, 유성열 당선인과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용산에서 삼송 간에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속도를 낸다라고 나왔는데요. 서울시가 인수위원회에 용산, 삼송 구간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 또한 신분당선 서북도 연장사업의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위와 접촉을 했고 용산에서 삼송 구간에 신분당 서북도 연장선에 조기 착공을 건의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용산역에서 서울역세권, 은평뉴타운을 거쳐서 삼송에 이루어지는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면 서울 도심권 그중에서도 용산과 은평뉴타운 또는 불광역세권, 연신의 역세권이 가장 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신분당선 서북선이 연장이 되면 서울 강남과 판교역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직통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삼송을 출발해서 연신내 역세권, 서울역 용산, 강남역까지 3, 40분 때면 접근을 할 수 있고요. 특히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판교까지도 50분, 1시간 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 당선인 또한 공약을 발표했고요. 올해 있을 서울시장 선거 또한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국민의힘 뿐만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도 정책적인, 정치적인 이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구간이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산, 삼송, 신분당선 드디어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포인트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노선입니다. 왜 그러느냐? 강남과 판교를 직접 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드디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라인이 착공이 돼서 아래 부분 같은 경우 판교나 용인, 수원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집값 상승이 무려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신분당선이 황금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왜 신분당선을 주목하시고요. 신분당선 신규 역세권이 되는 지역에 투자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최대 수의 지역, 바로 신분당선이 개통됐을 때 집값이 가장 높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역세권이 어딘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황금노선이 신분당선, 연장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하실 때 가장 확실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호재가 뭘까요? 바로 교통의 호재입니다. 그것도 바로 전철이 개통되는 그런 호재가 가장 크고 확실한 집값 상승의 호재이기 때문에 신분당선, 기존에 개통된 지역들은 아무래도 시세가 반영이 됐겠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나 실거주를 하실 때도 앞으로 개통될 수 있는 지역의 시세 상승이 클까요, 작을까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통된 지역보다는 앞으로 신규 개통이 될 수 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사역 구간은 바로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을 출발해서 판교, 강남을 지나서 다음 달이면 신사역세권까지 개통이 되고요. 올해 용산까지 2단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산, 서울역, 시청, 또 상명, 독바위 연신내를 거쳐서 삼송까지의 착공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신사에서 용산 2단계 구간 올해 착공이 되고요. 용산에서 삼송 3단계 구간도 착공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역세권에서 용산권역, 또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특히 GTX까지 들어오죠. 연신내역세권역은. 그리고 삼송까지 아울러는 이런 서북북권역의 엄청난 호재가 이제 실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신분당선을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OO불패입니다. OO이 뭘까요? 바로 강남불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 때 정말 확실하게 강남불패라는 것을 더욱더 각인을 시켰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중심, 교육 중심, 인프라 중심은 강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성장이 계속되면 될수록 강남의 집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양극화 현상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 또한 강남이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강남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강남에 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모든 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으로 해서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그것도 전철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역세권과 지역이 강남의 후경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땡땡 시대입니다. 어떤 땡땡 시대냐.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맞물려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바야흐로 이제는 용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앞으로 청와대의 그런 역할, 진무실이 용산의 옴으로 해서 규제보다는 개발 계획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인수위원 아니면 윤석열 당선자 또한 직접적으로 규제는 없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이슈가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경유선, 또 경부선 라인의 지하화 사업도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진정한 용산의 시대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땡땡 혁명입니다. 어떤 혁명일까요? 바로 IT 4차 산업 혁명.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언택트 기업들, 이런 IT 기업들의 그런 수혜가 가장 커지고 있고요. 최고의 연봉을 받으신 분이 어디서 근무할까요? 바로 판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교 라인이 앞으로 제2, 제3판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판교를 주목하셔라고 말씀드리는데 신분당선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강남 역세권을 통과하는 라인이고요. 바로 판교를 직접적으로 가는 라인이고 앞으로 용산시대, 서울역 용산역을 거쳐가면서 도심권을 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GTX 라인이 개통되는 연신내 역세권, 도심, 용산, 강남 역세권, 그리고 또 판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신분당선의 호재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대 수혜 역세권은 어디일까요? 첫째, 최대 수혜 지역 역세권, 첫 번째 강남입니다. 강남 판교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용산 역세권과 서울역 역세권, 용산이 제2의 강남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신내 역세권, 바로 독바위 역세권에서 한정거장이고요.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도 3호선, 6호선 라인이고요. 거기다 GTX A노선이 들어오고요. 거기다 신분당선까지 들어오는 4개의 전철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강남은 어떤 지역이죠? 강남 불폐, 이미 검증이 된 곳입니다. 자금력이 있으시고 실거주하실 분들은 강남을 좀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건 모든 분이 강남에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용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미래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미래가치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용산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인이 투자하셔도 좋지만 자제분들의 그런 새로운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역세권,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투자하고 싶다라는 지역은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특히 역세권 개발 추진하는 지역들은 1, 2억 정도, 2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연신내 역세권이 여기 무려 공공방식이나 민간 방식으로 해서 한 6군데 정도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역이 연신내 역세권이다. 거기다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인의 투자 금액,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나 직장이나 그런 입장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본인들의 투자 금액과 성향에 따라서 강남권역, 용산권역, 연신내 역세권역 잘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신분당선, 연장선의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의 투자 방향과 전략,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출범을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요. 규제 완화, 공급 위주, 또 역세권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드디어 콜라보로 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거고요. 이런 정책 효과들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수혜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정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투자 핵심은 뭐다? 바로 강남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들, 신규 GTX나 신분당선 라인이 개통되는 역세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과 같이 대규모 개발 호재가 터져주는 지역들이 시세 상승폭이 크겠죠. 그런 개발 호재, 큰 호재가 나오는 지역에 플러스 신축 아파트로 될 수 있는, 지금은 슬럼화돼 있고 단독 다가구, 좀 지저분한 지역이지만 앞으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대규모 개발 이슈가 빵빵 터져주고요. 이런 단독 다가구 지역들이 천사대, 이천세대, 메모드급의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을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늘 말씀드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투자는 미래를 보고 현재의 가치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런 대규모 대형 호재가 발표가 되면 시세가 올라가고 반영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대형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 남보다 먼저 선점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